MC 좀 넘기겠습니다 네! 첫 번째 게임은 종국아 네가 한 번 해봐라 너도 연습 한 번 해봐 데스크탑의 32MC 첫 번째 게임은 예 아니요 게임입니다 예 아니요 게임 Yes or No 레디 고! 지금 어때요? 좋습니다 밥 먹었어요? 밥 먹었습니다 어땠어요? 맛있었지 그래요? 그렇죠! MC 마음에 드세요? 마음에 듭니다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? 얼굴이 마음에 듭니다 진짜요? 모든 게 마음에 들죠 식사는 하셨나요? 오늘 아침에 먹고 왔습니다 오늘 아시죠? 좋은 것 같은데? 얼마나요? 많아 정말요?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안 쉬는데요? 패딩이 버스인가? 그래서 잘 성공했어 책 많이 읽으세요? 많이 읽습니다 본인도 강타에서 외모 1위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외모 1위입니다 왜요? 잘생겼기 때문이죠 잘생겼어요? 정말 잘생겼습니다 뭐야 멤버들 쎄나? 근데 이거 1회 안 끝나겠는데? 너무 잘하는데? 오케이 오케이 그럼 MC는 제가 보는 걸로? 아 MC 너무 어려워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MC 진행이 마음에 드세요?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? 저는 어떤 거 같나요? 너무 잘생긴 거 같습니다 갑자기 잘생긴 게 왜 나와요? 그냥 나오죠? 나오? 오? 대답을 못했어요 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나옵니다 아 이거 바꾸면 뭐해요? 미안하다 그냥 나오죠? 저희 가! 그냥 RFC 제가 월드 와이드 핸셈 인정하십니까? 매우 인정합니다 어떻게 제 외모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? 일단 눈이 정말 초록초록 빛나십니다 지민 씨 왜 물어보시죠? 아직 아무것도 안 물어봤네요 왜 물어보시죠? 왜 물어보시죠? 바로 준비했다는 듯이 야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 정국 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?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들어갑니다 이름이 뭐죠? 김남준입니다 왜죠? 김남준이라고 어머니께서 지어주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잘지요? 나 아버지 아닌 줄 알았지 윤기 씨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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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하 이야 잘 보라고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미안 잘한다 내가 첫 번째 게임을 살리잖아 내가 결국 본인이 살린 거야? 얘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 결국 본인 칭찬이야? 다 2킬에서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아직 호석 씨한테 말을 안 걸었었죠? 그렇습니다 왜 안 걸었겠어요? 왜 안 걸었을까요? 왜 안 걸었을까요?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바로 내가 우리 컴퓨터를 날리고 우리는 웃음을 취하고 있어요 탈락한 사람 여기 일렬로 쓰세요 이거 안 때렸어 그건 좀 아 아 아 우리는 감사합니다.